네 안녕하세요 살리스트 깡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은 여러분들께 공지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2월 2일날 처음으로 풀리마켓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패션 유튜버 분들과 함께 진행하는 풀리마켓이구요 이 풀리마켓에서 진행되는 금액은 전액 기부를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과 처음으로 오프라인에서 소통도 하고 그리고 풀리마켓도 진행을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진행하는 풀리마켓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를 위해서 구입을 한 아이템들과 협찬한 아이템들을 여러분들에게 정말 저렴한 가격에 오픈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에게 구입하는 제품 양을 정해서 진행을 해볼 예정이구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커뮤니티에 따로 공지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풀리마켓에 나오는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많이 리뷰했던 겨울 아이템, 코트 패딩류, 봄 가을 아이템, 여름 아이템까지 준비가 됐으니까요 신발 같은 경우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SPA 브랜드거나 도메스틱 브랜드가 주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상의는 95에서 100 정도 있고 하의는 거의 29, 30 정도 있는 사이즈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구요 그리고 저 말고도 다른 패션 유튜버분들이 있기 때문에 작은 사이즈부터 큰 사이즈까지 여러분들이 고를 수 있는 폭이 넓으니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오프라인으로 인사도 드리고 소통하는 기회가 되어서 좀 많은 분들이 와주셨으면 좋을 것 같구요 제가 크기는 어떻게 될지 몰라서 한번 이 영상을 보고 장소를 대여해볼 예정이에요 자세한 장소와 시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카페나 인스타그램에서 따로 공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